또 세리씨가 요즘 게임에 푹 빠져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활동기 때 게임도 하면서 힐링도 하고 했는데 저는 공격수와 승리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두 캐릭터는 뭔가요? 저는 디바. 디바의 명대사 중에서 성대모사. 아, 네. 가능합니다. 자신 있게 하시는데. 성대가 나오는. 맨날 따라서 그렇대. 아, 그게 있어요. 죽으면. 에이 짜증나. 짜증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편집해서 넣어주세요. 에이 짜증나. 저 배인기 도전. 수빈씨. 저 기관차요. 기관차요. 지금 막 탈샤빗이 출발하였습니다. 지금 막 탈샤빗이 출발하였습니다. 한 번 뚫뚫 메모호에. 온가요, 이거? 지금 막. 어, 차가워. 아, 느낌 올라는데. 어, 메모호가. 잘 시작해. 지금 막 발샤빗이 출발하였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되는 게 아닌가요? 웃으셨는데. 다 하시겠어요? 어, 네. 아니요. 이게 걸려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성대한테 걸려야 되겠다고요. 이게 결절이 살짝 있어야 돼요. 너, 너 말. 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 고장 난 거 같아. 이 기차. 어,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